네, 이 친구였어요. 공작이 그냥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걸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신비로웠죠, 사실. 뭐 어디서 날라오는지 정말 궁금했었어요. 불에서 사는 느낌이에요. 색다른데요? 저래서 공작을 본다는 게 정말 더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. 뭔가 손을 이루는 것 같네요. 공작 보고 전화 좀.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놀아라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그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벌레 밖을 날라 나가거나 벌레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 와서 이렇게 밖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저기도 다 나가버렸어요. 또 집에 잘 찾아옵니다. 또 나는 남을 부르지만 남이 나를 못 볼 만한 무거진 숲.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그냥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요, 지금. 여기서는 멀리는 안 갈 거예요. 여기 얼마나 높은 거예요? 한 4년인데, 만 4년. 올해가 막 번식 시기에 돌아가서 막 높아요. 지금 밖으로 나가서 자꾸 압을 낳고 번식을 하려고 가는 그런 식이라고 보면 필요합니다. 어딘가에? 아니지. 세상에. 신선한 먹이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이 번식 시절 속에 섭취해요. 훨씬 다양한 물질과 영양분을 섭취해야 될 필요로 저는 본능적으로 안 하고 이동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. 이제 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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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screaming. 수 departmentny. 엄마가 이제 통제되면 sow 28번이 수빈이 돼요. 그럼 이 친구는 스님의 통계 를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아주 높아요. beim. 수고에서 스님께서 좀 신뢰보완을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. brethren, 그래도 봉황에 한 마리 나오는데 어쨌든 감사하다 생각하고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.